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물건을 못 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물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정신학적으로 저장강박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holding disorder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물건도 잘 버리고 물건이 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가능하면 이제 생활을 간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불필요한 물건이면 다 버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생활을 청결하게 단순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하게 되면 그것도 영혼이 맑은 맑아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영혼이 맑은 사람이 그렇게 물건 같은 걸 정리정돈을 잘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분이 13톤 쓰레기에 파묻혀서 70대가 계시는데 아마 이제 구청에서 그걸 인지하고 1년을 설득한 끝에 이제 청소를 했는데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 내부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채 홀로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지방자치단체에 1년 가까운 관심과 설득 끝에 이를 모두 치우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정신질환인 겁니다. 후진국을 가게 되면 선진국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청결 문제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복지관 측은 동구대 이게 대전인지 대구인지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함께 A씨집을 방문했고 2층짜리 단독주택이 쓰레기산으로 뒤덮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 물건을 못 버리는 겁니다. 지난 10월 말 2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A씨집을 이틀간 치웠고 이틀간 나온 폐기물 양이 13톤 1톤 정도를 실을 수 있는 트럭 10대가 동원되고 어마어마하네요. A씨는 현재까지 청소 이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더 여러분들 몸도 청결하게 하고 주변도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 청결 정리정돈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뭘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이나 이런 것도 두어야 될 때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허둥지둥 찾는데도 그걸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저장강박증인 거죠. 실제 물건의 가치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이렇게 참아버리지 못하는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입니다. 정신과 의사분들은 치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보통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서 많이 관찰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저장 여러분들 강박증 호딩티소다 소지품의 유용성이나 미적 가치를 인지해 쓰거나 또는 그 소지품에 대한 강한 감정적 애착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그런데 이 발병률이 그렇게 꽤 높네요. 유병률은 계략 100명당 2명 6명 정도로 추정되고 그 정상은 성인 34세 44세와 비교해 가지고 장년층 이상 55세 94세 거의 3배 가까이 유병률이 높아진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심해진다. 한 번 정상이 시작되면 보통 만성적 경과를 보이고 소수의 환자만이 악화와 완화를 반화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젊은 날에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생산성 차원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논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 굉장히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결국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이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저장강박증이라는 그런 저도 예전에 한 분으로부터 이런 저장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변에서 그렇게 더물지 않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삶을 참 관리를 잘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주변 사람들 자식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그 18세 20세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참 나이가 젊더구면요. 그러니까 아마 대학을 가기 전에 대부분 군대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가자지역에서 사망 하게 되면 트위터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기록들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미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까 미국에 불법 그런 입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정도에서 나서 이런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은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감싸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참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상의 삶을 잘 조직하고 건설적으로 사용 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나 여력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끝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또다시 새로운 주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